안녕 조카들 나는 빠른 사오 둘째 이모 김다비 아이고 안녕 반가워 아이고 이모도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우리 조카들도 이미 다 받았겠지 신청을 했는가 꼭 받아야 된다 꼭 받아야 된다 진짜로 그리고 이게 웬일이구나 진짜 아 진짜 가만사성이다 내가 캠페인송도 부른다 이 캠페인송 부르면서 막 들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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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들쑥 들쑥 해주고 그리고 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착한 소비하면은 우리 또 상가에 우리 또 상품들 들쑥 들쑥 하니까 많은 친구들 긴급재난지원금 꼭 신청해라 꼭 진짜다 진짜 인생은 한 번 긴급재난지원금도 한 번 꼭 신청하길 꼭 진짜 착한 소비하는 우리 조카들 내 사랑받아라 원금은 8월까지 꼭 다 써주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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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라주라 오늘 계산 내가 또 인간